5월 10일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금요일이고요. 오후 5시에 저희 라이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 백훈종, 위클리 비트코인, 샌드뱅크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라이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간 백훈종인데 왜 영어는 위클리 비트코인이에요? 저기다가 백훈종이라고 이름을 쓰자니 백훈종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써야겠고 클리, 백훈종. 주간마다 비트코인의 주요 뉴스와 현재 마켓을 좀 점검하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 하나 백훈종 이사와 하기로 저희가 홍콩에 같이 갔을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3월 정도에 저희가 라이브를 한 차례 이렇게 금요일 오후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때 재밌었잖아요. 그때 너무 재밌었죠.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회수가 잘 나오지는 않은데 라이브 때 많은 분들이 채팅에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면서 그렇죠. 방송에 참 재미를 좀 느꼈던. 맞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재밌구나. 라이브가 재밌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위클리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격주간 백훈종 이제 이사님도 이제 일이 있으시고 하니까 격주마다 저희가 비트코인의 마켓을 좀 점검하고 그 사이에는 저희가 제가 스스로라도 촘촘하게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채워볼 텐데요. 오늘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찍 퇴근하시거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른 좀 많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목을 비트코인은 이미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내용을 딱 암시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맞아요. 좀 피심하세요? 너무 잘 맞죠. 비트코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또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의 가치가 희석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분 매초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그 돈,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돈, 이 돈의 가치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변동성에 휘둘리고 있으니까 1위 1비하게 되잖아요. 쭉 늘려서 봐야죠. 연간, 얼마를 지금 연간 수익률을 저에게 갖다 주고 있습니까? 지난 15년 동안의 역사 동안 연평균 150%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2020년부터 한번 계산을 해봐도 연평균 15%가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참고로 있었잖아요. 그거를 포함해도 지난 5개년, 4개년이죠? 5개년 수익률이 연평균 15%. 세상에 어떤 자산이 저에게 연평균 15%의 플러스 수익을 가져다 줍니까? 150%는 감히 넘사벽이고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녹고 있는 그 계좌를 굉장히 잘 보완해주고 심지어 2배, 3배로 불러주고 있는 그 자산이 비트코인이니까 언제나 오르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비트코인 관련돼서 백군종 기사와 저희가 자주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따로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는 마켓 얘기를 좀 하면서 뒤에는 최근에 나왔던 주요한 리서치라든지 연설이라든지 그리고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상에서 다음 장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코인마켓캡 기준이에요. 이 뒤에 있는 가격표, 이 그래프가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한 5분 전에 붙인 그림인데 63K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최초의 이 그래픽 자료들을 만들 때 61K 선이었는데 그 사이에 2천 달러 정도 올랐어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네,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 떨어진 이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이유 이거 사실 등락에 대해서 저희가 이유를 하나하나 잡을 수는 없겠지만 좀 회복세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때요? 제 생각에는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연준의 기준금리 기대감. 연내 3번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고 비트코인도 같이 반응을 했죠. 그 전에 떨어지고 있었던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고 그 전에는 그 전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갑자기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의 또 하나는 저겁니다. 연준이, 연준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죠. 재무부가 QT, 퀀티테이퍼링, 양적 축소를 종료하고 굉장히 많이 줄이고 이제 양적 완화 기조로 다시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에 내린에 하는 거랑은 별개로 정부가,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는 양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과 재무부가 있고 이 재무부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 빚 더 낼 거야. 미국 정부는 이제부터 빚 더 낼 겁니다. 양적 축소 아니라 양적 완화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분기마다 10년물, 30년물 장기체 금리, 장기체 국채의 발행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재무부가 굉장히 계획을 짜놨거든요. 올해 말까지 해서 얼마 어치에 10년물, 20년물, 30년물 장기체를 발행할 거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엄청난 양적 완화거든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랑 별개로 그러면 유동성이 시장이 많이 풀릴 거고 유동성은 곧 다시 캐피털 마켓,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다시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을 쳐 올릴 것이다.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적 축소가 아닌 양적 완화의 기조에 가깝게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가듯이 유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게 시장 자체의 긍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좀 회복세의 가속을 보태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어제 61K까지 밀려놨던 것은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던 친 크립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거기다가 알트코인별로 리플에 대해서도 무슨 소송과 관련된 합의금 내용이 나오고 사실 악재 소식이 조금 더 많았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제는 다운 워드하는 그런 마켓으로 생각이 됐었고 오늘 아침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현재 63K.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뒤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7만부를 우리가 약간 뭐랄까 정말 괜찮은 고점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70K를 이게 한 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한 달 사이에는 70K 근처에 아직 간 적은 없고 계속 65K, 6만 5천 달러, 6만 달러 이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길 한 번 뛰어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로 보시는 거죠? 한 한 달 정도 내로 한 달이요? 그러면 6월 중순 단점기가 그 사이에 있었고 4월에 있었고 한 한 달 정도 있으면 7만 불까지 오를 거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으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다. 네. 7만 불이 심리적 저항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고 저항선이 지금 7만 불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온체인지 표를 봐도 그렇고 거래소의 거래 효과를 봐도 그렇고 7만 불에 많은 물량들이 몰려 있어요. 주문 물량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이유는 7만 불 정도로 고점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이런 물량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뚫고 가는 어떤 굉장히 큰 총매제가 있어야지 뚫고 샥 올라가겠죠. 지금 상황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점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딱히 나쁠 것 없이 이렇게 불크랩 불 마켓과 베어 마켓이 있는데 중간에 개가 한 마리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웨이라고 하죠. 옆으로 기는 그걸 하는 개가 한 마리 끼어 있다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베어 크랩 마켓이 있을 거고 약세에 보합하는 불크랩 마켓이 있겠죠. 강세장이면서도 뭐 행보하는 지금은 불크랩 마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본시장 전체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캐피탈 마켓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주식처럼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 불크랩 마켓의 조금 수혜를 보면서 서서히 서서히 올라갈 거예요. 다만 다음 달에 바로 7만 불까지 뚫겠느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4월 20일 날 반감기가 이루어졌고 불과 반감기 이후에 시장이 적응하는 데 걸린 시간이 여태까지는 2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약 6개월 정도의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라든지 그런 수익성을 가져다 주고 가격을 만들어가는 그 형성하는 사람들이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반 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거를 또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맞네요. 채굴자들도 굉장히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ETF가 또 등장했잖아요. 1월 달에 이제 거래가 시작된 미국 ETF 그리고 얼마 전에 거래가 시작된 홍콩 ETF 이런 것도 다 적응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지난 4개월 동안 미국 ETF 시장은 해지펀드가 주도한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해지펀드는 지금은 반감기 호재 그리고 ETF 등장이라는 자체의 호재를 이용해서 ETF 시장에서 차익거래를 해서 돈을 벌었던 건데 지금 이제 좀 슬로우하잖아요. 해지펀드가 더 이상 예전만큼 인플로우를 많이 가져오지 않고 있는 게 원인이거든요. 이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호재가 여기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또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는 또 조용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ETF 시장도 적응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비트코인 ETF로 비트코인을 한번 처음 투자해보려고 하는 노년 세대, 중장년층 세대, 자산관리사들을 고용하고 자금을 굴리는 이 사람들이 ETF로 한번 처음 사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뭐 BNP 파리바라는 이제 유럽에서도 아주 우리가 흔히 아는 그곳에서도 큰 기관인데 비트코인 ETF를 담기로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유입되는 얘기 그 얘기를 오늘 좀 전해드릴 텐데 그 내용의 흐름 속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월드라는 마이클 세일러가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말 다하는 그런 행사가 또 있었는데 사실 어제 이현재 아나운서와 함께 마이클 세일러의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발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의 유입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결정요인들, 긍정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TF 얘기하신 김에 ETF를 한번 점검하고 가죠. 일단 맥을 못 추는 건 맞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불과 2주 전 2주 반 전만 해도 69K 정도까지는 많이 봤었어요. 6만 8천, 6만 9천 달러 그러다가 다시 6만 달러 손으로 곤두박질을 쳤고 어린이날 되니까 그나마 좀 회복했던 게 엊그제였는데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산 ETF, 비트코인 ETF가 나온 지 이제 한 4개월 좀 넘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홍콩산 ETF는 2주가 안 됐죠. 영업일로 따지면 며칠 안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법 관련 악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악관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크리프토를 싫어하고 있고 거시경제, 매크로 이슈 남아있다고 하고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 보통 여기서 우리가 맥을 못 춘다고 할 때는 백훈종 이사는 어떤 걸 가장 먼저 큰 팩토로 보십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팩터. 지금은 ETF입니다. 무조건 ETF라고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전통 자산 시장의 상관계수가 지금 70%가 넘어요. 그게 ETF 때문이거든요. 처음에 연초에 비트코인 가격 오른 것도 ETF가 드라이브 했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불 밑에서 다시 지금 개처럼 옆으로 기고 있는 것도 볼크랩이죠. 볼크랩을 하고 있는 것도 ETF가 슬로우하기 때문입니다. 유입 자금이 슬로우하기 때문이고요. 구글 트렌드를 제가 검색해봤더니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ETF를 검색해서 비교해봤더니요. 구글 트렌드는 구글 검색 양이지 않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의 검색 양 추위가 똑같습니다. 절대량 자체가 똑같아요? 아니요. 양은 다르죠. 양은 다른데요. 비트코인이 훨씬 많은데 추위가 그래프가 생긴 게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검색 양 늘어날 때 ETF 검색 양 늘어나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ETF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가 최근 어떤 모양으로 어떤 유입세를 보이는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 왜 요즘 몸을 사리고 있나? 요즘 뉴스를 보면요. 한창 좋을 때는 엄청난 블랙락에 IBIT, IBIT에 엄청난 유입이 들어왔고 피델리트도 그 다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이게 수수료가 비싸니까 좀 유출이 됐는데 블랙락 비트코인 ETF가 다 상수해줬다. 이런 뉴스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더라. 최초의 유출액이 발생했다. 이런 약간 악재성 입은 뉴스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ETF 시장은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과 그리고 거시경제와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ETF 시장의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가장 큰 유입을 끌고 온 주체는 해지펀드들입니다. 비트코인 ETF와 비트코인 선물 간의 현선물 차익 거래를 했던 해지펀드들 또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 같은 비트코인 프록시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주식들, 추종 주식들, 비트코인 채굴기업 주식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의 고평가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런 주식 주가들이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쇼치고 비트코인의 현물을 롱치는데 비트코인 현물은 거래소에서 거래해야 되잖아요. 해지펀드들은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다르니까. 왜 이리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네가 그냥 원래 하던 방식대로 터미널에서 ETF도 롱도 하고 레버리지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물이나 그런 주식들을 숏을 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비트코인 ETF에 83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지금 있을 텐데 높을 때는 85만 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이 가져온 게 65만 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빼고 한 20만 개 정도가 새로 들어온 유입 자금인데 그 유입 자금 중에 대부분이 다 해지펀드 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해지펀드들은 거시경지에 굉장히 밀접하게 반응하죠. 큰 호재가 없는 한은 이런 위험한 리스키한 포지션을 잘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GDP는 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준이 아주 자신 있게 연초에 올해 한 3번 정도 기준군이 할 것 같아. 일 안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못할 것 같다는 인식이 되게 세졌어요. 얼마 전부터. 왜 그러냐? 미국 GDP가 분기 1분기 GDP가 1.8% 상승할 줄 알았는데 1.6%밖에 상승을 못한 거예요. 실업률도 좀 왔다 갔다 했죠. 네. 실업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넌팜 페이로리라고 해서 비농업 급여. 이제 진짜 미국인들의 급여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실업률은 낮아지고 페이로드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로 간다. 경기 침체로 간다. 경기 침체로 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안 잡힌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 박스에 갇혀버렸다는 인식이 세지면서 월과 스마트 머니들이 올해 아무래도 기준금이 힘들 것 같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답답한 현상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단어도 답답해요. 네.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이면 디플레이션이지. 그런 상황이라서 ETF, 미국 ETF든 홍콩 ETF든 어쨌든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 적극적으로 리스키하게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해지펀드나 스마트 머니 쪽에서 많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리프터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리스키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리스키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해지펀드나의 전통 자산,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슈퍼 리스키한 자산의 일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불안감이 조성될 때는 가장 먼저 하지 않는 게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운용하는 규모가 엄청나니까 또. 유입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극최근인데 아마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오늘 밤에 미국장, 이제 곧 미국장이 열리게 될 텐데 그때 추이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오늘은 약간 반등하면서 63K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조금 유입이 줄었어요. 0이 됐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블랙라켓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게 이번 주 초부터 지난주 말부터 나왔던 거고. 그렇죠. 홍콩 얘기로 좀 가볼게요. 4월 30일 날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홍콩에서 상장을 하면 징을 치면서 상장식을 아주 화려하게. 보통 이제 나스닥이나 S&P500에서는 이제 이걸 누르면 축포가 터지고 이런 건데 홍콩 증시에서는 징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개 기관이 화려하게 상장을 했는데 그리고 오후가 돼서 장마감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안습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어떤? 유입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첫 주 정도 지났고 첫 주 플러스 한 3일 지난 건데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예상외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시장의 의견은.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뉴스들은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지금 한 4천 개 좀 넘는 비트코인이 아마 이 3개의 종목에 몰려 있을 겁니다. 첫날에 한 2천 몇백 개 들어왔고요. 3천 개 좀 안 되게.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하루에 100개? 아예 안 들어온 날도 있고 뭐 이러다가 지금 이제 거의 4천 개 좀 넘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지금 홍콩 ETF의 비트코인 유입량을 지금 저희가 캡쳐를 해놨는데 이게 5월 8일 마감자로 어제 거 반영이 돼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4,600개 정도가 오늘 아침자까지의 마감 상황이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번 주 오늘장 마감이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5천 개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성공이다? 이 정도면 성공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야죠. 미국에서는 지금 매일 2천 개 정도가 유출되고 있었잖아요. 홍콩 ETF 처음 나올 때. 그런데 그 같은 날 홍콩 ETF는 3천 개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에서 빠져나간 홍콩으로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홍콩에는 수요가 있었다. 이렇게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면 첫날 미국 ETF는 첫날 한 1만 8천 BTC 정도가 순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 개 정도 비트코인이 순유입된 홍콩에 비하면 굉장히 미국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홍콩 ETF는 우리가 처음부터 홍콩 자체만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해봤잖아요. 뒤에 뭐가 있죠? 차이나. 차이나가 있죠. 대륙. 메인랜드 차이나. 따로라고 합니다. 중국 엄청 잘하세요. 홍콩 사람들은 따로. 따로. 메인랜드 차이니스 피플. 사람들은 대륙인. 대륙인. 따로. 그리고 대만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요. 그런데 이제 대륙이 중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중국 자금이 언제 들어올 거냐 어떻게 들어올 거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타부타 평가하기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ETF 홍콩 자본과 홍콩에서 거래 가능한 계좌를 통해서만 지금 2주 차에 5천 개 가까운 비트코인이 아마 모일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백훈종 이사께서는 그래도 언론의 비판보다는 훨씬 더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싱가포르에서 홍콩 비트코인 ETF를 곧 거래를 개시할 것이다. 이런 호재 뉴스가 하나 플러스로 나왔어요. 그리고 홍콩 비트코인 ETF 마켓에 윈터뮤트라는 마켓메이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프토 마켓메이커 개념이 아니고 증시 마켓메이커가 개입을 해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호재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하나 비판 뉴스는 그래도 아직 중국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뉴스도 같이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정리이시고요. 어디서 설명을 해야 되나. 일단 중국 얘기하기 전에 홍콩 ETF 자체가 미국 ETF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정확히 저기 정리를 해 주셨어요. 첫 번째 싱가포르에서 홍콩 ETF 거래가 가능하다. 싱가포르 플러스 받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도 홍콩 ETF가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ETF보다는 홍콩 ETF에 대한 수요가 높을 거예요. 이거는 요즘같이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시대에 무슨 지리적인 이점이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화적인 동질성도 있고. 아 예 맞습니다. 문화적인 동질성 굉장히 크고요. 거래하던 곳과 거래를 하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홍콩 ETF에 ETF를 출시한 금융기관들이 누굽니까. 차이나의 보세라 해시키. 하베스트. 하베스트 글로벌 이런 곳들이 다 아시아 동남아시아 시장을 거점으로 삼고 금융상품을 팔던 회사들이에요. 화교 자본이라고 그러죠. 화교 자본입니다. 그리고 화교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아시아에. 인도네시아도 화교가 국부의 거의 아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그렇고 말레이자도 그렇고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한 얼마죠 40% 넘게 정도가 중국계. 그리고 이제 말레이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팩트고 홍콩 ETF가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자본시장이 열려있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단 알고 넘어가야 돼요. 홍콩은 중국으로 중국 시장으로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으로서 인기가 많은 것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장으로의 게이트웨이로서 인기가 많은 자본시장이에요. 그래서 외국 서양이든 어디든 동남아시아 시장을 노리면 일단 싱가포르의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 금융 은행 계좌를 트고 거기에 있는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홍콩 ETF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싱가포르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 법인들, 부자들, 가문의 돈을 운영하는 패밀리 오피스들. 이런 사람들이 다 홍콩 ETF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어떤 분께서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홍콩 ETF의 본토 자금이 곧 들어올 수 있다는 지금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이 내용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방금 확인한 뉴스는 하베스트 글로벌의 CEO가 어느 서밋에 출연을 해서 2년 내로 본토 자본이 들어올 걸로 생각한다 라면서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기사는 나온 상태입니다. 그 점을 또 확인을 해드리고요. 윈터뮤트 MM은 좀 어렵긴 한데 이건 무슨 컨셉입니까? 이거는요. 이제 또 홍콩 ETF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 인카인드 리뎀션과 이슈언스가 가능하다. 이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미국 ETF는 ETF를 설정하고 환매하는 AP라는 주체가 있어요. 홍콩 ETF는 이 AP라는 주체가, 미국 ETF는 이 AP라는 주체가 현금으로 ETF를 설정하고 환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환전해야 된다는 뜻이죠. 뭔가 할 때. 이런 거죠. ETF 한 줄을 설정하려면, 즉 발행하려면, 누가 산다면 그걸 발행해줘야 되잖아요. 신주를. 신주를 발행할 때 그거와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그 ETF를 살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ETF를 사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따로 사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콩 ETF는 그럼 차이가 뭐냐. 비트코인으로 직접 ETF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를 팔 때도 비트코인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어요. 직관적이다. 네. 선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두 개 다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ETF를 내가 금융기관이에요. JP몰건이에요. JP몰건이라서 ETF를 이제 나는 팔고 싶어. 팔았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받을지 비트코인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그 ETF에 엄청나게 많은 MM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윈터뮤트가 바로 그렇게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미국 ETF는 현금밖에 ETF를 설정과 환매를 못하니까 윈터뮤트 같은 크립토 회사들은 못 들어와요. 비트코인이 많은 건이에요. 저기도. 그런데 그거를 언제 현금으로 바꿔서 ETF를 하고 이거는 전문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프리, 점프트레이 이런 전통 금융기관들 원래 MM 하던 애들이 고용돼서 한 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블랙락에 쓰는 MM들만 하더라도. 이제 너무 이렇게 딥하게 안 들어갈게요. MM, AP, LP 다 다른 개념인데 하나로 보자고요. 일단은 하는 역할은 똑같으니까. 홍콩 ETF는 이 MM 역할을 하는 주체가 기존 전통 금융기관 플러스 크립토 회사들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나도 ETF 마켓메이킹에서 차익거래 할래. 차익수익 벌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그러면 증시에서 기존에 있었던 MM처럼 뭔가 유동성을 하는 창구가 더 열리겠다라는 걸로 제가 앞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크립토의 MM이 하듯이 ETF에 체결되는 과정에서 뭔가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다. 유동성 공급자, 마켓메이커, 시장 조성자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결국 하는 일은 뭐냐면 금융기관이 ETF 몇 개 살게요 하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만큼 사주면 돼요. 내가 비트코인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사놓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5만 불에 사놨어요. 그러면 지금 6만 불에 파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죠? 6만 3천 불? 3천 불. 6만 3천 불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수익이에요. 판매 요청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6만 3천 불에 사놓은 맞나요? 내가 샀으니까 아까. 아까 샀으니까. 아, 팔고 비트코인 팔고 ETF 받았죠. ETF 또 그럼 팔 거 아니에요. ETF 팔 때 그 비트코인 가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익거래가 계속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이거는. ETF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비트코인을 싸게만 사놓고 있으면 계속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현금 설정과 리뎀션일 때, 환매일 때는 크리프토 회사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걸 했던 곳들이 아니니까. 현금 창구가 없죠, 일단. 그런데 이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장점이 뭐냐? 지금 장점이 뭐냐? MM들이 많아지면 호가가 얇아져요. MM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호가를 먹으려고. 이동성 공급을 하면 하고 할수록 호가는 얇아지고 ETF의 가격에 괴리가 좁혀져요. 그러면 ETF로 거래하고 싶은 해지펀드들이 더 몰리죠. 이 시장은 참 유동성이 풍부하네 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홍콩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가 앞으로 유동성이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더 극대화돼서 홍콩 ETF의 매력을 굉장히 부각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차별되는 굉장히 구조적인 특징에서 오는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홍콩 시장에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자본만 리조너블하게 들어온다면 굉장히 포텐셜은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면서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를 이러다 3시간 방송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저희가 이제 짧게 언급하긴 했는데 어찌 됐든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내리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면은 시장은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테슬라 막 15%만큼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근데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나 했더니 바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홍콩 ETF 4월 30일에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저점 매수하고 시작하겠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타이밍이 그랬으니까. 왜 지금 제지 불이 납니까? 아까 했던 얘기긴 하지만. 네. 불크랩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그 뭐죠? 반등을 많이 한 거죠 사실. 계속해서 너무 저평가. 매그니피션드 세븐 중에 하나 아닙니까? 테슬라가 명실상부. 근데 계속 혼자만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톨이었죠. 매그니피션드 세븐에서 내보내야 된다 약간. 여기 IT주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오른 거고. 네. 이제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사실 지지부진했어요. 그렇게 뭐 크게 막 오르지 않고 있어요. 5일 연속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더라고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1, 2%, 3% 오른 그 정도까지 불마켓은 아니고요. 상승장으로 앞으로 갈 건데 거기까지 가는 중에 있는 굉장히 눈치를 보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했지 확실하게 안 올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지. 몰라요. 안 내릴지 안 내릴지 몰라요. 불확실성이 아직 너무 큰 상황이에요. 원래 패드는 말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하는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동결했지만 지난 FOMC에서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을 좀 완화시켜주고 싶은데 시장이 이제 안 믿죠. 안 믿는 거예요. 저래놓고 또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기준금리 올리면서 빅스텝, 자이언스텝 밟는 거 아니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비드콘은. 원래는 굿뉴스는 굿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장은 굿뉴스는 배드로 받아들이고 배드뉴스는 굿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시장의 해석이 굉장히 왔다 갔다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약간 혼조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크로 얘기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서 우리 ETF가 결정적으로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을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저희 댓글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ETF가 그렇게 매수세가 중요한가요? 이건 중요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런데 개인은 솔직히 ETF 없어도 잘 살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개인이라고 봤을 때는 코인 거래소를 삼는 되는 거 아닙니까? 매수세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ETF 매수세가 중요하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에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ETF, 비트코인 ETF는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갈 길목에 놓여있는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그냥 현물로 거래소에서 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은요. 우리 블록미디어 방송을 안 보시는 아주 많은 전세계에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아직 구독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아직 사는지 몰라요. 거래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비트 거래소 까르세요? 거기에 계정 연결하시고 은행 계좌 붙이셔서요. 사시면 돼요. 그다음에 개인 지갑으로 옮기시고요. 그러면 지갑 주소를 쑥쑥 쑥쑥 해서 붙여 넣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소용가치가 있는 겁니다. 수용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분들이 한 100조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세요. 베이비 부모 세대, 이상 세대죠. 전후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이런 분들이 자산관리사들을 통해서 굴리는 자금의 규모만 100조 달러래요. 10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드릴까요? 하지 말죠. 자, 공 3개만 붙이면 됩니다. 1000조, 1경, 10경. 10경, 100경. 거기에 이제 4만 붙이면 돼서 14경원입니다. 14경원. 사실 감이 없죠, 감이. 14경원에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에요, ETF는. 자기가 쓰던 브로커리즈 어카운트에서 그대로 사서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ETF라는 게 저희가 항상 얘기해 드렸지만 코인 사면 그냥 업비트나 비성 가서 사면 되는데 오히려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ETF 출범 초기에는. 그렇죠. 최근에는 ETF가 기관이라는 툴을 통해서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던 게 한 3달 됐고 지금은 좀 주춤합니다만 앞으로도 확장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정리하고 시장의 변화를 발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드업을 치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월드라는 기업용 비트코인 소개 행사. 이게 매년 하는 거라면서요? 네, 정말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거 맞죠.